이럴게임 렛나운트 트구요 가보도록 할께요 싸우고 있네 못가죠? 음 이제 얘기해봅시다 당연히 시간이 왔죠? 어 포드? 길에서 이거 해보자 당신문드 시작할께요 어 오케이 음 음 음 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어 일단 그게 전부 들어 봅시다 스크래퍼가 필요해야돼 장비를 챙겨서 장비를 챙겨서 그 옆 방문해서 장비를 챙겨서 멀리스가 어디있어 잠깐만 여기 주변에 있는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찾아왔으니깐 한번 가봅시다 음 저기 있는 올리스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야 배로 이게 다 썩었어 썩었어 아 야 멀쩡한 건물에 하나도 없어 뭐야 어디에서나 얘기할 시간인가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 안녕 어 내 친구 말하는건가 내 친구 말하는건가 어 이리 좀 이상하다고 이리 좀 이상하다고 일단 뭐 좀 물어봅시다 뭐야 아 고를 수가 있구나 위생병 위생병은 강화된 치유 및 유물 효과를 통한 생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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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데미지 정밀한 사격 적표시 지적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약꾼이 원거리 약점 데미지를 가여 활성 스킬의 지속시간을 양략시켰습니다 도전자 등거리 전투와 생존 능력에 특화된 원형입니다 음 약간 얘는 탱커 느낌이네 핸들러 오 솔로 및 협동 시나리오에서 팀워크에 특화된 원형입니다 도전자 총잡이 오 뭐야 순서대미지 총기치급 탄약관리 특화된 원형입니다 2단거 같은데 5단거 아 여기서 뭘하지 딴지 나 보이는걸 한번 해볼까 아 아니 깐지나는게 너무 좋은데 얘기해보자 어 그렇군요 저기 전 가봐야 당연히 길은 기다려야 바라비스 마케이브 보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 다음 여행에 안녕 오케 이 특성 같은 게 새로 추가 됐을려나? 아직은 추가 안 된 거 같네? 뭔가 방어 같은 것도 다 얻었네? 자, 그다음은 에이바 웨키브, 브라보스 뭐 있는가? 에이, 여기 있네. 브라보스라 에이바 누구야, 이거? 일단 여기로 한 번 가보자, 여기. 얘는 아니까. 어엘 딴 짓 좀 있는데? 얘기해봅시다. 내 여행의 다음 단계에. 아 날 안 넣는 것 같은데 내가 가야 할 길? 부족한 게 많다고? 와 이걸 다 주네 야 무기도 자동장차 얘기해 봅시다 사실 멀리가 보냈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뭔가 원리 왜 다들 싫어하는 것 같지? 원리 아 물이 개조할 수 있다고? 아 맞다 그 죽은 나무 있나? 어 오히려 좋아 재료와 구출이 표시되어 있네 이제 보자 아 루트 신경자를 이용해서 요기를 만들 수 있나봐 보자 치유샷어 아군과 접촉시 폭발하는 화물을 발사해 아군 최대의 체력이 35%만큼을 치유한다 아 음 수류탄이 이거 그냥 해볼까 해보자 아 어 저는 물어볼 게 없네요 날 위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아 이렇게 살 수도 있나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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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드니까 빡치다 보다 아 아 아 아 호호 조심해야겠다 얘기해봅시다 릭스 리글러 인가요? 저 사람은 스킨을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방어공이나 아이템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아. 당신을 만나러 오세요. 안그러면 당신이 쉴 새 없이 뒷거리를 그대로 해보자. 프라베스는 말이야. 맞네. 저는 꽤 포커스된 기술이 있는 것 같아.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해보자 업그레이드 이제 포드한테 돌아가면 될 것 같죠? 음 있네 있네 왔습니다 네 가제도 이제 길고 길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싸워봅시다 도와줘야겠죠 바로 실전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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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는거 같죠? 닫혀있는거 같죠? 아.. 숨긴걸 찾으라고? 음..뭐야..여기로 올라 딱히 없는거 같은데? 아 있다 와..여기다가 숨겨놓을줄이야 그니까 이 빨간걸 용의 심장이라 보는데 그렇게 숨겨보긴 했어 일단은 해보자 안열리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성호작용 아..여기 열쇠가 있었네 열쇠를 써봅시다 오 열렸다 어..뭐야 어..뭐야 뭐야 뭐야 왜저래 갑자기 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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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 포트 이 크리스톨에 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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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뭐야 어..뭐야 아..뭐야 걸린다 어..뭐야 으어? 으어? 어 뭐야? 바로 가졌네? 뭐야? 가도 되는거야 막? 아 너무 순식간에 벌어놔서 아무것도 몰랐어 신기해서 체크포인트라고? 체크포인트에서 휴식을 취하면 탄핵과 유물이 보충되지만 그 대가로 세계의 기본적인 모두 리스폰 됩니다. 멀티플레이에서는 뭐 여러가지 할 수 있네 이건 뭐지? 뭐 필요한거 같은데 일단은 나가보자 금단인수? 금단인수? 오오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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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바다 아파요? 무슨 문제가 되는거야? 역병 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은데 이거 사실대로 말해야될 같은데? 이거 사실대로 말해야될 같은데? 식물들을? 식물들을 삼겼던 것 같은데? 식물들? 가봐야겠습니다 도와줄건 없는거 같다 일단 계속 가보자 뭐야 이런것도 다 깨지네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위험할거 같은데? 오케이 난 여기로 쭉 가보자 특성포인트 어어우 터질줄은 몰랐는데 아 이게 역병인가보다 건드리면 안될듯? 건드리면 죽는다 이따 절 먹어주고 이정도면 된같은데? 여기 가야될쪽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될거같아 계속 가봅시다 계속 가봅시다 어디가 진짜 걔인지 모르겠어 어디가 진짜 걔인지 모르겠어 exponentially 오오이씨 오오이씨 와아이거 에너지가 좀 위험한데 계속 가보자 튕겨 튕겨 오이씨 뭔가 와아 오오 마이 갓 도망쳐 팔쓰고 난리났는데 아이씨 피 으악 무빙치면 뭐 어쩔건데 으악 근접킬 피하기 아아 피해볼게 으악 근접킬 피하고 오케이 살았나? 미치었나? 으후 끝났다 아아 아아 죽는줄 으어우 하이 하이 어이 깜짝아 쏘고 오케이 하아 끝났다 오우씨 길어도 너무 길었어 어어 아 여깄다 어 붕대 오 피 회복할 수 있는 또다른 수단? 그런건가봐 어후 이 위에는 없는거 구워 Jos Sierra We 船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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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지금 우와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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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휘레마라 해 해 해 허잇, 어어 쪄아 오우, 야 죽는다 자불타면 진짜 죽는다 오우, 먹어먹어먹어멱 아아, 어이 씨, 죽는다 랩런트 2 해봤고요. 오오야 살았네? 재미있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랩만 안녕. 바이바이.